자 여러분 이 중국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에 치대한 영향을 미쳐온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중국 땅에서 벌어지는 정치 지형도의 변화라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이 시진핑이 갖고 있는 야망이 공거롭게도 한국의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를 완성하는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상상을 하게 되면 거의 한국의 체제가 중국체제에 수렴되어 갈 가능성까지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그런 입장인 겁니다. 이 항상 한반도의 앞날은 중국의 정치 지형도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 시진핑이 중국 공상당의 집당 지배체제를 거의 1인 중심 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바로 그 시점에 한국에서는 5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실질적인 다당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의 완성을 눈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여러분들 그러면 중국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중국의 이런 통치술도 이런 수입을 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무너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오늘 노석조 기자가 참 좋은 기사를 썼네요. 이제 후진타워 전 수석이 당대회에서 중국 공상당 전당 전국대표대회 당대회에서 끌려나가는 광경이 고스란 여러분들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후진타워 시진핑 이 내용을 이런 홍콩계로서 영국의 여러분들 체류하고 있는 두 학자가 이런 책을 썼네요. 시진핑의 정치사상 우리가 시진핑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야심가고 중국몽이 아니고 시진핑몽을 기획하는 자인 겁니다. 이런 좋은 책을 노석조 기자가 읽고 이걸 해설한 겁니다. 시진핑의 정치사상 이게 아마 여기에 인사자료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걸 후진타워 전 수석이 보려고 하니까 시진핑의 여러분들 개최척근에 속하고 있는 리진수라는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못 보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게 지금 시진핑 체제의 탁성을 고스란히 드러나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홍콩 출신의 런던 소아스 대학의 스티브 장 이 연구소 리서치 펠로인 올리비아 정 이 두 사람이 집필한 시진핑의 정치사상 이 핵심 내용에서 이러면 다른 부분은 아주 긴 기사니까 다 부분은 빼고 시진핑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선거를 장악해서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를 완성시켜 나갈 것으로 보는 더불어민주당 내 사람들이 시진핑과 어떻게 이런 교감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에 속하는 거죠. 시진핑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룹 마우찌뚱 사상과 동일한 선상에 자신을 올려놓고 싶어 하고 시진핑이 갖고 있는 사상은 지금의 중국이 서방자본주의나 개방정책 미국이 제공한 시장 때문에 발전한 것이 아니고 중국 고유의 통치철학인 법과 육아사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받아들인 마르크스 레닌주의 덕이라고 주장한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제공한 시장 때문에 중국의 오늘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지만 시진핑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중국다움을 통해 중국이 강해졌고 서방 도움 때문에 중국이 강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다움을 더욱더 더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거죠. 시진핑의 특징은 그동안 중국이 일당체제로 갔던 집단지배체제입니다. 이제는 당과 국가 그리고 시진핑의 3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인데 그가 3연임으로 독재의 길을 연 것도 이러한 시진핑 사상에 따른 것이고 시진핑은 유독 자신을 영웅화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형적인 1인 지배체제가 강화가 되는 거죠. 이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대승을 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가 대한민국에 열리기 때문에 시진핑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정선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체제 외교노선 그다음에 친중국가로 이런 탈바꿈 이런 것이 동시에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런 연구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당 리더십이 아니고 시진핑 개인 리더십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큰 방향선해인 거죠. 중국의 퇴자당이라든지 청년당이라든지 이런 몇 개 개파의 이런 권력 분점에 의해서 집단 지배체제가 시진핑 1인 지배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진핑 사상은 초기에는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됐는데 지금은 전인민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전역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커리큘럼에서 시진핑 사상을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했다. 저자들은 중국몽으로 가는 길은 그리고 목적에 도달한 뒤에도 중국인민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당이 그리고 시진핑이라는 1인이 철저히 통제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의 여러분들 대륙의 소위 정치 지형도의 변화가 한반도 남쪽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현저하게 강화가 되고 중국인민이 통제의 여러분들 체제하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대한민국의 586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또아리를 틀고 열 번째 부정선거를 완성을 시켜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 장악이라는 것은 다음 선거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사건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민들 가운데는 너무나 이 순간을 여러분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참 악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중국 대륙의 정치 지형도 변화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사적으로 늘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죠. 중국몽을 다르게 말하면 시진핑 그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몽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당이라는 기존의 집단체배의 세계의 큰 축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이렇게 이런 큰 그림 하에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이해하고 2024년도 4월 총선에서 소위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의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 관철시켜야 됐던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투표용지에 찍도록 해서 위조 투표지를 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국민의 힘이 양보를 해가지고 결국은 국가가 그냥 실질적인 일당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호를 열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겨울 정도로 거론하는 것은 이것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이고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신분을 살 수 있느냐 노예에서 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묘하게 이러면 중국이 중국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1인 지배가 대한민국 그것은 1당 지배체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잘 통할 겁니다. 시진핑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하고는 상하관계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한쪽은 북한이고 한쪽은 남조선이 되겠죠. 북조선하고 남조선 동시에 시진핑이 뭡니까 그냥 올렸다 내렸다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시진핑이 여러분들 인민을 통제하는 모든 종류의 이런 신기술들은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런 일당을 대게 되면 전체 뭡니까 턴키베이스로 다 수입을 해 가지고 인민들을 국민들을 장악을 하겠죠. 한반도는 좁기 때문에 중국에서 개발한 안민인식기술이라든지 그런 뭐 cctv라든지 그다음에 뭐죠 인터넷망 여러분들 소위 관리하는 방법이 이런 게 다 들어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거 문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들 하고 그다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두 달 전부터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저기 신학하고 역사학을 잘 이렇게 조화시킨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김동주 박사의 아주 일생일대의 역작인데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킹덤 부스에서 나온 이 책을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15 총선을 집중적으로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4권 그다음에 이제 5권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다룬 그리고 이제 지난해 벌써 지난해가 됐네요. 6월 말에 관간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선거 부정의 실체를 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몽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